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섭이라고 한국 하우징 대표. 지금은 아니죠. 하우징, 건설업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건설에 대해서는 기업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뭔가 일을 하려면 명함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하우징 대표.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 선거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거대책본부장이니까 아니 시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규모가 커지는 않겠으나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거대책본부장의 그 영향은 더 크고 역할도 더 컸겠죠. 어찌됐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성공한 선거를 치러낸 겁니다. 자기가 그 선거대책본부를 맡았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빚을 받아내야 되겠죠. 이재명 시장이 자기 덕분에 시장이 됐다고 하면 이제 온 동네 사방에 다니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걸 자랑질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 현금화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이재명에게 이런 도움을 줘서 선거대책본부장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걸 현금화 어떻게 해야 됐냐? 로비스트. 성남시는요. 분당을 안고 있잖아요. 성남시 분당구. 천당 밑에 분당. 때로는 천당 위에 분당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분당에 이런저런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재개발 사업은 실제로 해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도장이 200개, 300개쯤 필요한 어마어마한 관공서 규제 사업이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한 그 모든 규제를 누가 한 손에 쥐고 있다? 성남시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거기에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죠. 한국식품연구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숲속에 이렇게 있는 식품연구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거기에 공공건물이니까 거기에 집을 지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저 멀찍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거기에 갑자기 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대로라고 한다면 그 빈 땅을 다시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숲을 지옥으로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해나가는 건데 민간업자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아니 원래 건물이 있던 장소인데 한국식품연구원 뜯어내고 거기다가 새로 뭘 해야 돈이 벌릴까. 3천억, 5천억, 몇천억이 오고 가는 그런 거대한 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눈독을 들인 업체가 있으니 아시안 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안 디벨로퍼라는 데 사장 이름이 정바울. 아마 천주교 신자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바울, 바울사도에서 나온 다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안 디벨로퍼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연 녹지, 식품연구원은 떠나버렸지만 이건 자연 녹지로 해서 새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된다.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그 규제의 전권을 누가 주고 있다? 성남시가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안 디벨로퍼에서 그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고 몇 번을 민원을 넣고 별, 이걸 다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은 시끄러워. 안 돼. 여기는 안 돼. 자연 녹지야. 이래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 지난번에 성남시장을 탄생시킨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을 전격적으로 아시안 디벨로퍼에 영입을 하는 겁니다. 부당산 개발하시는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한 단계만 높이려고 하는데 3년, 5년씩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 용도 변경은 무려 4단계를 점프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자연 녹지에서 갑자기 준 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준 주거지라는 건 뭐냐. 아파트도 찍고 상가도 찍고 돈 되는 건 다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금사라기 땅으로 갑자기 탁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4단계 점프. 그것도 몇 달 만에 4단계 점프를 하려면 다른 부동산 개월업자의 얘기는 30년 걸려도 안 될 걸 그랬던 땅이 할아버지가 했던 거 손자가 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말을 했던 땅이 갑자기 몇 달 만에 그게 딱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성남시를 돌아다니면서 성남시 입구에서부터 프리패스죠. 프리패스. 나, 나야, 나, 나. 나, 김대표. 지난번에 선거대, 선거대책본부장. 시장 잘 계셔? 나 왔다고 잠깐 차 한잔하고 싶은데 시장 말씀드리지. 주택과장 있나? 내가 간다고 연락 좀 해. 무슨 실장 있나? 무슨. 그때 성남시의 정무조정실장을 했던 사람이 정진상. 정진상은 이제 또 성남시의 여기 국실장 과장들한테 전화해서 김인섭이라는 형님이 가실 테니까 잘 좀 봐드려. 알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와도 힘들 일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토지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신의 솜씨죠. 신의 솜씨. 네. 그 사람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5년. 2번이 항소심. 이 사람이 항소했거든요. 오늘 뉴스는 이 사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역시 징역 5년일 가능성이 90%.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사진 보시면 시골 할아버지처럼 생기기도 하고 아주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남성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 우리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언제부터 성남시하고 무슨 관계했는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목 밑에 창끝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네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혐의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대북 송금 혐의 대북 송금 혐의는 쌍방울하고 관계가 있고 선거법 위반은 김문기 처장하고 국토부에 대해서 아! 선거법 위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네 단계를 점프를 해줬을 때 이 이재명이 뭐라고 했었느냐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인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줄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그때 국토부하고 성남시가 오간 공문을 다 증거문으로 보니까 왜? 이게 거짓말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공직선거법 좀 선선한 바람 불면 바로 1심 판결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대선 때 국고보조금 430억 토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 한국하우징 대표였다는 이 사람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너는 징역 5년이야. 떡! 나와버렸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백현동 용도 변경 4년 네 단계 이거거든요. 백현동 그러면 그 똑같은 사안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재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곧 선선한 10월 달에 그때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옴으로 있어서 아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지금 사법부 분위기가 어떻구나 법원 판사들이 지금 서로 말은 않겠지만 이심전심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녁에 잠이 안 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자격과 관련되어 있는 김문기 처장 모르는 사람이다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10박 11일 동안 같이 골프치고 배타고 별짓 다 하고 돌아온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공표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공직선거법 하나 걸려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국토개탄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4단계 점프해줬다 이게 지금 거기 걸려있는데 바로 거기서 가장 굵직한 부분 백현동 용도개발 네 가지 상영시켜준 것이 바로 국토부의 협박이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 중에 핵심 인물인 김인섭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을 다시 한 번 선고를 했으니 이재명 대표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저라면 잠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김인섭이가 항소심에서도 나는 감형받을까 기대를 좀 했는데 항소심 5년 그럼 두 달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안 들겠어요?